여기 어떻게 알고 왔냐니까요? 누가 왔냐? 어떻게 알고 왔냐고요. 누가 친절하게 상민 씨가 여기 있다고 문자를 남겼더군요. 누가요?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. 중요한 건 당신이 이 남자랑 밤을 새웠다는 거고 내가 그걸 내 두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지. 그럼 나 혼자 가볼게요. 근데 너무한 거 아닌가? 이유 어찌됐든 자기 마누라가 다른 남자랑 밤을 지지했으면 다짜고짜 주먹질부터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고?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? 뭐? 그럴 이유 나한테 전혀 없다고. 진호 씨.